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총격 직결을 하면 또 무슨 목표가 있겠지 여론 전문가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여론조사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분야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이재명 후보의 캠퍼에 총직결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 총직결하면 무슨 목표가 있겠지 무슨 꾸미는 게 있겠지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모모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아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고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드물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40%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도 40%입니다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라뭐라 이렇게 합리화를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됩니다 또 어제는 모 여론조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입에서는 이제 설설 몸을 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말이 또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설설 몸을 푸는데 저 정도이니까 앞으로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힘의 유력 주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그런 한탄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쓱싹쓱싹 만져서 마치 떡반죽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데 원처롭게 다들 대통령하겠다고 용을 쓰니 그런 한탄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거나 상황 파악을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고생길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때로는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이 두 단어는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다음에 실시된 지방선거 총선에서도 길이길이 그 효과가 하늘을 찌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 저는 뱀꾼이나 노름꾼과 함께 여론조사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디에 총집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4.15 총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양정철과 이건영은 모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바가 보도가 널리 된 바가 있습니다 마침 10월 27일자 최근 동양이 소개되어 있는 뉴데일리 신문의 오 성령 기자는 여론조사꾼들이 어디에 총집결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여론조사업체 간부들 잇따라 이재명 캠프로 몰려들다 네티전들 어쩐지 수근수근하다 작은 제목은 민지코리아의 이건영 리얼미타의 권순정 KOSI 한국사회 여론조사인가 이런 데입니다 이우종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다 또 다른 작은 제목은 네티전들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재명 측 억책으로 쓴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하다 이런 내용을 보도합니다 보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직언거래에서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을 담당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의 보도 내용입니다 민주당 정선이 진행 중인 지난 8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기획단장을 맡은 이재명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출신인 이재명 전 위원장은 2009년 윈지코리아를 설립했고 현재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윈지코리아는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19년 5월 윈지코리아 대표이던 이재명 전 위원장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더하면 참고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전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4.15 총선의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협격한 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스스로 밝힌 보정값 저는 그것을 조작값이라고 부릅니다만 보정값은 4.15 총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보도 내용입니다 이건영 전 위원장은 오는 11월 2일 날 출범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전략을 책임지는 전략본부장 함합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리얼리미터의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권순정 전 경기정책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지난 7월 이재명 캠프로 자리를 옮겨 대표적 여론조사업체 출신 인사다 또한 여론조사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상임고민을 맡았던 이우종 경기도 아트센터 사장도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거치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정말 여론조사꾼들 그꾼들 가운데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의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업체 출신들과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영 전 민주당 대표 지지청에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는 이들 업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층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 10월 27일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지 받은 결탁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처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억척으로 쓴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다 이런 내용이 뉴데일리에 실렸습니다 저의 논평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만들기와 선거결과 원하는 대로 만들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온천지가 정직함이란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에 무척 힘든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일종의 블랙박스에 나오는 결과물과 같습니다 천 명, 이천 명 정도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냥 그게 블랙박스 안에서 뚝딱뚝딱 만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는 총선 전후에서 이미 충분히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만들어놓은 각본, 털에 따라서 춤추는 야당을 보면 앞날이 정말 깜깜하다라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이죠 정말 여론조사꾼들이 대거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모여서 만들어낼 그런 구상과 실행이 참 많은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걱정과 우려를 하게 만든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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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